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쇼핑메이트 LA언니입니다. 제가 스프레소 머신을 오랫동안 쓰고 있었는데요. 요즘 조금 질리는 것 같아서 큐리그를 살까 말까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타겟에 갔더니 마침 싱글컵이 59.99에 세일인 거예요. 그래서 핑크색을 살까 아니면 좀 블루를 살까 갈등하다가 핑크를 우선 사봤습니다. 그리고 캡슐은 스타벅스를 한번 사봤습니다. 빨리 집에 가서 열어보겠습니다. 요즘 리유서블 패키지 굉장히 유행이던데 갈등하다가 안 샀는데요. 다음에 한번 사볼까봐요. 어깨 sal안에 넣고 도착했습니다. 기억이 좋네요. 너무 없dale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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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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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도날이 하나 더 들어있고요. 구성이 색은 사진이랑 똑같이 굉장히 예쁜 핑크입니다. 그리고 고정해놓을 수 있는 석션 홀더가 하나 들어있고요. 욕실에 옆에 놔두면 괜찮아요. 그리고 제가 써봤는데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그래서 이게 옆으로 눕혀지면서 면도를 해주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는 것 같았어요. 이거는 한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추천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